야쩔 오자 치우자 아 뭐 먹지? 나 이거 먹을래 이거? 나 이거 이거? 아 이거 이거 내가 사줄게 춤춰 춤춰 유아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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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도깨비 핫도구요 야쩔 오자 치우자 치우자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머리카락이 왜 여기 붙어있고 그러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얘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살 안 쪄 떡볶이는 살 안 쪄 살은 내가 쪄 이런 사기꾼들을 봤나 먹방을 잘 씻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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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sim